스네이크 우르츠마 쿠키는 나지막히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강한 드래곤인 그분의 계획은 이미 시작됐으니 방해하지 말아라! 스네이크 우르츠마 쿠키는 용이 되고 싶다는 큰 야망을 품고 있는 쿠키인데요.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그분의 정체는 가장 강력한 드래곤 용한 드래곤 쿠키입니다. 그분의 정체는 가장 강력한 드래곤 쿠키입니다. 그분의 정체는 가장 강력한 드래곤 쿠키입니다. Thank you! 그럼 mere rename two하면